지난달 네팔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국정원 요원 2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인해 허술해진 정보망을 다시 구축하고자 네팔에서 탈북 경로를 개척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험악한 산악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네팔하고 북한은 좀 거리가 있죠. 어떻게 된 걸까요? 김세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네팔은 22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그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산사태로 네팔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육군특수점사령부 707특수임무담부사관 출신 국정원 요원 2명이 순직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요원들은 네팔의 탈북 경로를 개척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네팔은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확연하게 멀고 지리적으로도 산세가 험해 통상적인 탈북루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주요 탈북루트는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 태국을 경여하는 방안, 그리고 몽골을 통하는 방안이 그렇게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정보기관 관계자는 무리한 작전 지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요원들이 순직했는지, 또 이들이 탈북루트를 개척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정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